이렇게 거창한 소개를 받고 나올 줄은 몰랐는데 다시는 서루겠습니다. 저는 제9대 속초시의회 의장 김명길입니다. 백투에 대한 힐링센터 개원 8주년 기념 예배에 초대받게 돼서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신 양일권 박사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사실 제가 축사를 좀 준비해 왔는데 좀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께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게끔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피톤치드가 금강송 부지가 지금 이 근처에 있습니다. 강원도 부지인데 재건사업이 이루어지고 재건사업이 연계가 되면서 여러분들께서는 설악동을 방문하게 되면 일단 이 맑은 공기를 마시게 되고요. 맑은 물을 또 드시게 되고 맑은 힐링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을 연계해서 계속 저희가 이제 만들 겁니다. 언제나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설악동을 찾으시는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우리 마련몬스 호텔의 김웅재 대표님 이 자리에 오셨는데 또 맨발 걷기 운동본부 속초지회에 또 회장을 맡고 계시죠. 우리 김윤권 회장님 그리고 저 박영권 회장님 그렇게 오셨는데요. 내일 김윤 분들 속초지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다 오셨네요. 백투리딘 힐링센터가 이제 점차 또 신축 예정이라고 하세요. 그래서 얼마 전에 우연하게 제가 일정 때문에 나가고 있는데 우연히 만났는데 보다 보니까 또 건축 행위 관련돼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. 그러면 저도 좀 급하게 나가는 상황이었는데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도울 방법이 없을까 해서 어제도 제 사무실에서 한참 또 말씀을 드렸고 시민의 목소리를 좀 대변하는 또 시민의 목소리를 더 크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저희 역할이기 때문에 더 역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양일권 원장님을 건강하게 만들면 양일권 원장님에게 이 건강 때문에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더 건강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민원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결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요. 혹여나 건강이 좀 안 좋으셔서 설악동을 찾으셨던 분들이 있다면 원래대로의 건강으로 다시 찾으셔서 행복을 누리실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